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치료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황달 수치 높다고 모유 중단하라는데요. 조리원인데 유축한 것도 안 먹여주고 냉동만 해서 속상해요. 초유가 좋다던데 이렇게 황달 때문에 분유만 먹이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2025년 한국의 현실입니다. 2005년부터 20년 동안 대한 모유수유의사회를 통해 그리고 2019년부터 6년간 유튜브를 통해 황달 때 모유를 끊지 말도록 무수히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에서는 많은 아기들이 황달 때 모유수유를 중단하라는 잘못된 조언 때문에 그 아까운 초유와 모유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분유를 먹이는 동안 시간 맞춰 유축하느라 그리고 다시 모유수유를 시작할 때 유방 거부 때문에 우는 아기와 함께 울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에 오늘은 과거 15년 이상 미국에서 신생아 황달에 대한 자동화된 치료 권장사항을 오픈해왔던 빌리툴이라는 도구를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빌리툴 권장사항은 2022년 9월 발표된 최신 미국수학과학회 임상진료지침 개정판 재퇴 기간 35주 이상인 신생아의 고 빌리루빈 혈증 관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황달 있을 때 모유수유 중단하라고 들으면 엄마, 아빠들도 이 빌리툴이라는 것을 찾아보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보세요. 출생 후 시간에 따라, 재퇴 연령에 따라, 그 외 신경독성 위험요인 유무에 따라 황달 수치가 얼마가 되면 어떤 조치가 권장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젖을 끊으라는 권고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이 빌리툴은 보조 도구일 뿐이며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대체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즉 빌리툴로 인한 어떠한 책임,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직접 진찰과 판단이 최우선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황달 때문에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아기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